U.S. 제нд judged by 저 처럼 주머니에 살짝 하자 좋아요 잠시만요 상던만 넣어도 되죠 아크네스와 PD플러스가 함께하는 파워즈 촬영 현장입니다. 의상의 포인트라기보다는 소년미와 웃음미가 있으면서 뭔가 이 제품과 잘 어울리는 그런 컨셉을 좀 더 포인트로 줬습니다. 진짜 세상에서 제일 잘생기신 것 같아요. 진짜 진심이에요. 감사해요. 너무 잘생겼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무 잘생겼어요. 너무 잘생겼어요. 아까처럼 그냥 쭉 올라오고. 힘들 줄 알아요. 아 넘을 때요. 여기 한번 볼게요. 아 아 아 지지구 빨리 찍어주시죠. 편해 보이죠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너무 어려웠던 거라면 아무래도 날씨적인 영향이 크지 않았었나 촬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가 오다 안가 이러다 보니 촬영 진행하는 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. 이렇게 8월으로 뷰티폴 화보가 끝났는데요.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많이 봐주세요. 여러분들 감사하고 다음에 봐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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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